할렐루야, 아멘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오늘 10편 3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10편 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 여두둔은 아삽과 해만과 함께 다윗왕의 시대에 악장으로서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여두둔이 만든 곡주에 따라서 부른 시편은 세 편이 있습니다 39편, 오늘 본문 62편, 그리고 77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2편은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3편 말씀과 마찬가지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이 참담했던 상황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 9절 자, 여기에는 원어로 아크, 아크라는 원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원어의 뜻은 오직, 또는 진실로, 확실히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크 자, 그래서 2절과 6절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1절 전반부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기보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1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의 느낌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자,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봄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배가 많이 고플 때 엄마, 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그 속에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엄마, 맘마 엄마,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엄마, 맘마 그러면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또 엄마, 물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도 목이 탈 듯 목이 마르니 엄마, 물 좀 주세요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렇처럼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분주하면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면 밤이든 이른 아침이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 잠잠히 이 단어는 침묵이라는 뜻이지요 잠잠히, 침묵 즉,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1절과 같이 오직 이 아크라는 이 원어로 시작이 되죠 오직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석으로, 구원으로, 또 요새로 다가와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은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절벽이라는 뜻도 있죠 반석, 바위, 절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절벽과 같은 분이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은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분이 다윗을 그 절벽 위에 올려놓으셔서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저 대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높은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새 물론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서 비행기가 공군력이 너무나도 뛰어내서 요새는 무용지물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진지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진지, 그런 요새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 이 절벽과 요새, 이 높은 진지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이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 대심과 요새 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자,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입니다 1인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현실의 삶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대적들은 언제나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아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의 이 삶과 상황이 기울어지고 있는 담과 같다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다 그런 약한 상태에 있지만 대적자들은 그때를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사들을 보면 죽이려 하다, 공격하다, 떨어뜨리려 하다라는 모두 잔인한 이런 장면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4절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오직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의 높은 자리는 틀림없이 다윗왕의 왕위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이 높은 데서 떨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권력욕을 비롯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날이 갈수록 이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페륜이라는 범죄가 불과 매심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 들어도 또 사람들이 이 감각이 이 앙심이 막 무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더욱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 외의 인생을 이 사회를 새롭게 해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더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1절 2절과 거의 흡사하죠 다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했고 지금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다린다라는 원어는 카바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는 동사에서 이 기다리다 이 나의 소망, 소망이 나오게 되었죠 이 카바라는 동사는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본문 말씀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자 여기에서 악망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카바입니다 카바 자 그런데 이 카바 동사의 문자적 뜻은 또 줄로 묶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그리고 줄로 묶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악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묶여있다 하나님께 묶여있기를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은 1절과 동일하게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구원은 물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혹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잠잠히 오직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인생이 난파선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치역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은 문장의 구조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문장의 처음과 문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구원 영광 반석 이 피난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도 1절 5절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그만큼 깊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8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입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시시로는 항상이라는 뜻이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뢰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할 큰 일도 없고 또 의뢰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강할 때에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 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자 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큰 일도 없고 또 아뢰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항상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삶인지를 이제 마지막 말씀들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입김과 같다 그리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아서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이런 창문에다가 우리 입김으로 하고 붑니다 아이들이 거기다 이렇게 하트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자기 그리고 싶은 거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입김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입김과 같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이 늘어난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찬 그것 또한 인생의 인생 그 인생도 입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권능은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는 인자함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온 의지를 다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8절에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마음과 정성을 다여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심어 주신 것은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자녀가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눈 돌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므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